반갑습니다. 난 별로? 날 무시한 게 아니면 아까 연습할 때 다른 반원들은 다 이렇다 저렇다 말해줬으면서 왜 내 노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? 사람 무한하게?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것뿐입니다. 뭐라고요? 내가 뭐라도 보탤 말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노래였으니까요. 근데 죽 맛은 어땠어요? 내가 맛볼 땐 괜찮던데. 난 별로. 신덕 씨 한번 따라해봤습니다. 난 별로. 우진 씨가 나 좀 지켜봐줄래요? 그럼 좀 덜 떨릴 것 같아요. 그럴게요. 응. 우진 씨.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당신 모습 참 멋졌어요. 예전에 했던 약속 잊지 않고 와줘서 고마워요. 안 떨고 잘하더군요 굳이 내가 지켜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리친 적이 없으면 더 낼 거야 언젠가 내가 여기가 노래하게 되면 무슨 시간에 지켜봐줄래요?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당차고 밝았던 당신으로 늘 환하게 웃던 당신으로 어서 내게 와요 이틀 그리로 내 가슴 속에 비해 깊이 들어온 너 내 가슴 속에 비해 내 가슴 속에 비해 마음의 끝을 잃고 사랑의 끝을 잃고 사랑의 끝을 잃고 잊혀질 새 없이 미래만 그려라 przysz이 вер reward 길어 처음부터 심지어 날씨 한 사람 Kw?